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기초 브랜드 추천 영상이에요. 사실 이런 컨텐츠는 제가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느낀 게 선정할 때마다 뽑은 이유랑 논리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뽑아놓고 보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랑 살짝 갭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딱 브랜드 이름을 생각했을 때 가장 반가운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로 따다닥 한번 뽑아봤어요. 어쨌거나 뽑을 때 이유가 없진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생각나는 그냥 간단한 코멘트랑 같이 추천을 드려볼게요. 그럼 스타트! 첫 번째는 프리메라. 항상 제 추천 리스트에 들어갔던 브랜드예요. 어떤 제품을 쓰더라도 전부 다 만족을 했어가지고 제 머릿속에는 정말 제품 잘 만든다. 이런 이미지가 꽉 박혀있는 것 같아요. 모든 제품이 다 순하고 사용감이 좋기 때문에 호불호가 없는 브랜드예요. 두 번째는 닥터자르트. 닥터머시기 하는 브랜드들의 조상격이죠. 이 브랜드 때문에 수많은 닥터머시기 브랜드가 생겼는데 제가 본 것만으로도 한 10가지는 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이든 완성도가 되게 높고 만족도도 높아요. 특히 시카 크림이랑 마스크팩.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닥터자르트 하면 뭔가 소유욕도 좀 생기고 반갑고 그런 브랜드예요. 세 번째는 시세이도.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만족도가 엄청 높은 브랜드예요. 모든 제품이 효과나 사용감, 밸런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고가 브랜드는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용으로 구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특히나 제가 와 얘네는 진짜 다 잘 만든다 라고 느꼈던 게 팩트가 너무 좋아요. 진짜 너무. 암튼 두루두루 잘 만드는 브랜드다. 네 번째는 달바. 저는 원래 광고에 공격적인 그런 브랜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달바도 살짝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. 모든 제품이 다 만족스럽다기보다는 제가 예정하는 거는 이제 노란색 미스 세럼이랑 선크림. 특히 선크림이 근래 나온 워터풀 선크림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어가지고 아 여기 제품 잘 만드는구나.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. 다섯 번째는 닥터 디퍼런트. 아까 말한 닥터머식이 브랜드. 여기는 효과 위주의 브랜드예요. 어떤 라인이든 간에 그 라인의 효과가 되게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애정하는 뭔가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됐던 그런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. 여섯 번째는 셀퓨전시. 이제 라로슈퍼제랑 얘랑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실제로 지금 더 많이 쓰고 있는 브랜드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넣었어요. 아무래도 피부과에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효과도 높고 또 자극도 적어서 제품 전체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브랜드예요. 끝!